보건선생님과 함께하는 음주예방교육 먼저 수업 목차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술이란 무엇인지 두 번째는 술의 대사 과정 세 번째는 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네 번째는 술로 인해서 받는 영향 다섯 번째는 음주량에 따른 반응 여섯 번째는 청소년기에 음주를 하게 됐을 때 발생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 술이란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어 마시면 취하게 되는 음료의 총칭이에요. 최소 1% 이상의 에틸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술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대사가 되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알코올을 알코올탈수소효소라는 효소에 의해서 아세트알데히드로 분해를 시키고 아세트알데히드탈수소효소라는 것에 의해서 아세트산으로 대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을 한 잔 먹어도 취하고 어떤 사람은 술을 10병 먹어도 취하지 않는다면 술을 대사시키는 효소의 양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공부해봅시다. 먼저 중추신경계의 기능이 억제되어 인지, 주의력, 집중력, 판단력, 기억력이 흐려질 수 있고 아세트알데히드가 축적되어 뇌조직이 괴사되어 기억상실, 성격장애, 치매 등이 발생하고 감정관리 저하 등 뇌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아세트알데히드가 직접 심장근육을 손상시켜 심 박동이 불규칙해져 심장마비가 올 수 있고 혈중 지질 농도가 상승하여 고지혈증으로 동맥 경화 술에 있는 과량의 포도당으로 인슐린이 분비되어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또 간세포가 알코올을 대사하는 데 사용되느라 지방산을 처리할 수 없어 지방산이 축적되어 지방간을 만들고 위산분비 증가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남성호르몬 분비 감소로 발기부전, 정작이능 감소, 여성에게는 월경불순, 불임까지 올 수 있어요. 임신을 한 여성이 음주를 했을 경우에는 태아알코올 증후군으로 귀영아, 태아의 정신지체, 산만한 아이가 태어날 수 있어요. 그 밖에도 암 발생, 수면장애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된답니다. 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향, 기사로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이 최근의 뉴스들로만 선별을 해와 봤는데요. 함께 한번 볼게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드는 사건이 있었대요. 여러분, 도로에서는 불법으로 잠시 정차를 해도 사고 위험이 큰데 도로에서 깜빡 잠이 들다니. 정말 이때는 사고가 나지 않았지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이겠죠. 두 번째 기사는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가 10명 중 3명은 30세 이하 30세 이하라면 앞으로 살아갈 날이 정말 많은 꽃다운 나이인데 이 나이에 사망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니 세 번째는 바로 병원을 옮겼더라면 곰을 줍던 60대 뺑소니 사망 여러분,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우리의 이웃을 해칠 수도 있는 게 수리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 기사는 난임부부 3쌍 중 1쌍은 남성에 의한 난임인데요. 흡연, 음주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닮은 소중한 아이를 낳는다는 건 정말 축복받을 일이에요. 그 일을 원치 않아서 정말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너무 아이를 원하는데도 낳지 못하는 난임부부의 원인이 이렇게 흡연, 음주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중학생이 훔친 차로 음주운전, 순찰차를 들이받아라는 제목의 기사예요. 중학생이 어떻게 중학생은 운전도 불법인데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가 심지어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건이 있었대요. 여러분, 정말 정확한 판단력이 아니라는 것 기사 제목만으로도 알 수 있죠. 이렇게 술에 악영향은 정말 많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음주를 얼마나 먹어야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차근히 알아볼게요. 먼저 한 잔을 먹었을 경우에는 사고와 판단력이 점점 느슨해집니다. 세 번째는 균형을 잡는 것이 곤란해요. 그래서 이쪽 저쪽 받고 넘어지는 일이 발생을 해요. 학교에서 음주 고글 체험을 해본 학생들도 많을 텐데요. 그 고글을 썼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너무 어지럽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세상이 흔들리지 하는 느낌이 없었나요? 그리고 세 번째 다섯 잔을 먹었을 경우에는 운동신경이 마비되고 충동적인 성향이 발생을 해요. 앞서 중학생이 음주운전을 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우리가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순간적으로 음주에 의해서 충동적인 성향 어? 나 순찰자 한번 박아볼까? 이런 충동적인 성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일 거예요. 다음으로 일곱 잔을 먹었을 경우에는 거리 판단 능력이 없어지고 인사불성 상태가 된답니다. 아홉 잔을 먹었을 경우에는 이제 뇌가 거의 반응을 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구토를 하게 돼요. 여러분 소화기간이 안 좋아서 구토를 해본 경험이 있죠? 그럴 경우에도 구토를 하면 얼마나 속이 불편해요. 그 느낌을 술이 낄 때까지 계속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 잔을 먹었을 경우 혼수 또는 사망 가능성까지 있어요. 가끔씩 뉴스에서 술을 많이 먹어서 사망을 했다는 안타까운 기사를 본 적 있을 거예요. 음주가 정말로 과다 복용을 하면 사망 가능성까지 있다는 거 그리고 블랙아웃 필름이 끊겼다라고 하죠. 내가 전날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기억을 못 한다는 거 얼마나 불안하고 끔찍한 일이에요. 이 내용은 체중 45kg인 사람에게서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을 나타낸 건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효소에 의해서 반응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청소년들이 음주를 했을 경우에 어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에는 특히 더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지 알아볼게요. 일단 학습 능력이 저하돼요. 술을 먹은 다음 날에는 일단 체력도 부족할 테고 당연히 속도 불편하고 하니까 집중력이 떨어질 수가 있죠. 학업 능력이 그래서 당연히 저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 호르몬을 억제해서 키가 잘 자라지 않게 된답니다. 그리고 우정에도 영향을 끼치겠죠. 아무래도 청소년기에 음주를 한다는 것은 비행의 길로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점점 문제 행동을 모방을 하게 될 거고 그로 인해서 같은 반 학생들 같은 학년의 학생들은 그 친구를 점점 멀리하고 싶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어요. 앞서 설명했듯이 기사 내용에서의 여러 사람들의 행동처럼 나의 온전한 판단력이 아니라 잘못된 판단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비행에 빠질 수가 있어요. 술을 먹다 보면 또 담배를 피우는 학생이 옆에 있다면 야 술 먹으면서 우리 같이 한번 담배도 피워보자. 우리 술 먹은 김에 원래 학생은 운전하면 안 되는데 운전 한번 해보자. 차 한번 훔쳐보자. 이렇게 되면서 점점 더 큰 비행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 삶 전체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특히 청소년기는 뇌가 활발하게 자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서 뇌신경 손상도 5에서 6배 더 심해져요. 그렇다면 뇌신경도 정상치 못하고 다양한 질병도 걸리고 우정도 안 좋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올바르게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범죄 경력에 남게 되어서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음주 하나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전체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나 주위 친구들이 우리 같이 궁금한데 술 먹어볼래? 라고 했을 경우에 아니 나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질병에도 걸리기 싫고 나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술을 먹지 않을 거야 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금주로 건강 지키도록 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